미국의 볼보 오너들에게는 희소식이 퍼지고 있다.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볼보에서는 최근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급의와 세차까지 알아서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.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연료량을 파악해 운전자에게 급유가 필요함을 알린다. 또 세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차를 해야함을 알려주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.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한 차량 관리 앱은 최근 다양한 메이커들이 시도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. 하지만 미국의 볼보에서는 이 기능을 먼저 상용화했다. 필드 앤스타팀 FILLB & STRATIM과 같은 급유 및 세차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해 만든 볼보의 차량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미국 동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양한 특히 포드나 GM 같은 미국 토종 자동차 메이커들 역시 이 시장의 눈독을 들이며 서비스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한다. 무엇보다 볼보의 이 어플리케이션은 운전자에게 차량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줄 뿐 아니라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인해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. 또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가이드 서비스인 일명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볼보 브랜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